적당 석방하라! 적당 석방하라! 중국 대선 강력첩을 이어가 방공부에 설정 국가전과 최고당 대한민국 국가발 세계에 높인 국경 높은 외교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적당 석방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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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경 높은 외교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적당 석방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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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통령을 석방하라! 대통령을 석방하라! 위대하고 영원한 대한민국 지도자 박근혜 대통령을 적당 석방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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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대하고 영원한 우리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적당 석방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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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통령을 석방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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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통령을 석방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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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적당 석방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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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경제 회복하고 공비동맹 강호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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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시민 여러분 2년 지나니까 우리들이 태극기를 서는 국민들이 진실이라는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빨갱이 문재인이 빨갱이라는게 전화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끄지마 내립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 아들 내 성장을 위해서 빨갱이 문재인을 끌어내립시다 문재인을 끌어내자 빨갱이를 끌어내자 저는 자존심이 상해서 대한민국에 못살겠습니다 왜? 빨갱이 문재인이 아직도 청와대에 쳐다빠져 앉아있는 걸 보고 대한민국에 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문재인을 끌어내자 빨갱이를 끌어내자 빨갱이를 끌어내자 빨갱이를 끌어내자 빨갱이를 끌어내자 빨갱이를 끌어내자 문재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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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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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